아버지! 도착하면 전화해요. 전화 좀 하고 살자고, 네? 한 번을 안 봐주네, 한 번을. 하... 아이고, 참 멋대가리 없는 놈. 아, 누구 닮았어, 이 모양이오. 아... 방은 또 언제 다 이렇게 치워놨대. 왜? 의자 사라? 아빠가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네. 들이받고, 덤비고, 깨져도 네 쪼대로 인생 한 번 살아보란 말이여, 응? 표정이 왜 그래 또, 사람 불안하게. 코치님. 뭐, 뭐, 뭐 또 왜? 나 그냥 철든 척 안 하려고. 그냥 내 식대로 하려고. 뭔 소리가 하고 싶은데? 나요. 지난 10년 내내 2007년 11월 3일 그 하루를 맨날 생각했어요. 김탁수 그 새끼 승승장구하는 거 볼 때마다 맨날 후회하고 맨날 어금니 꽉 물었어도 여기가 막 미칠 것 같았었다고. 그러니까 나한테 더 기다리라는 소리 또 돌아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야, 너, 너 걔가 왜 그런지 너 안 되며. 코치님. 나 두호는 다치면 못 쳐도요. 김탁수 그 새끼는 발만 삐끗해도 들어가서 죽일 거예요. 나 코치님이랑 스파링하면 맨날 탭 쳐도요. 김탁수 그 새끼랑 붙으면 숨통이 끊어져도 나 탭 안 친다고요. 그러니까 나 좀 10년 전 그날에서 벗어나자고. 나도 좀 터뜨려 보자고요, 나도 좀. 너 확실이야. 김탁수 확실하게 죽여라.